자 지금 HLB를 둘러선 환경을 보면은 각종 호재들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호재를 악재로 바꿔버리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회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이 고난의 행군이 펼쳐질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양만 믿고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7만원대도 받고 이렇게 다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별거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별거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나 좀 단기적으로 보는 투자자 분들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는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아주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왜냐 약이 워낙에 지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고 있죠. 안 되기가 어려운 그런 약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ESMO 2020에서 그런 부분을 증명해줬죠.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자꾸 HLB 그리고 진영훈 회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계속 믿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지금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HLB에 대해서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상한 처신 회사의 이상한 처신 이런 부분을 자꾸 좀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안 좋지만 지금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좀 짚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이 HLB에 제 지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HLB를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이런 쓴소리를 제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짚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HLB가 성공한다는 부분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한치의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보세라니블린이라는 이런 약물이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HLB 시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 공매들이 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처신을 보면은 또 이 주주들이 상당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번 지연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같은 HLB 관계자는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신청보다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HLB에서는 이 공시를 공지사항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각종 호재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죠. 이 아필리아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지정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정말로 큰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회사가 나서서 이런 모든 호재 소식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악재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지금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고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회사에서는 뭐 손 놓고 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본다거나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가 이런 호재가 나오는데 반응을 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 설명하고는 이렇죠. 자 HB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불확실성이죠. 연내 신청보다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HB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금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곧 된다, 곧 된다 하고 있는데 일본 에로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그게 3월달, 1월달인가? 지금 알렉스 킴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좀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회사 차원에서 그때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주가를 방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 조금이라는 게 또 1년이 될지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HLB의 이런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연내 신청보다 조금 더 늦은다 하면 한두 달 정도 될 겁니다. 사실 이게 별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게끔 유도를 한 거죠. HLB 관계자 굳이 이런 얘기를 지금 같은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연내 신청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굳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끔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HLB에서는 좀 상세하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주주들에게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주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필요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를 믿고 약을 믿고 진영훈 회장을 믿고 이렇게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믿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주주들은 그냥 내팽겨쳐버리는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 소식이 나올 때는 앞장서서 그 다음날 바로 저녁에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면.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 많은 호재들을 다 무시하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 공매들의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매들에게 밥을 던져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던져줬느냐입니다. 이게. 이게 HB에서 시작해서 던져준 상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좀 지금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지금 4월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 인터뷰에서 지면으로 나왔듯이 무조건 연내 신청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얼마 전에 소식이 나왔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연내 신청보다 늘 또 이렇게 말 바꾸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하락이라기보다는 급락입니다. 급락. 지금 HB 생명과학은 오늘 같은 장에서 이 정도 6.5%면 급락이죠. 급락.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종국에는 나중에는 꽃이 피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공매들이 공격하기 좋은 이런 떡밥을 던져주고 잠수를 다시 타버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스탠스를 봤을 때 좀 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HLB,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지금 아필리아, 이미노믹, 겸모세포종 치료제, 코로나 변종까지 잡는 백신 워낙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이 리보세라닙 성공한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크고 올해도 하이라이트로 지정이 된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좀 믿고 가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는 과정이 회사에 적어도 공매들이 공격을 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매들 이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 응원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지금 앞장서서 공매를 많이 쳐라라고 앞장서서 이런 인터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믿고 가는 거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믿음을 주지 않고 불안하게 하면서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짚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자꾸 좀 짚어보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훈 회장이 정말로 이 주주들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글자 몇 글자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이었다. 지금 주가 하락이 이렇게 나타날 주가 뭐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지가 얘기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두리뭉술하게 진행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HLB 리버세라닉이 잘못될 거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얘는 무조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아주 높은 상황인데 지금 회사에 이런 스탠스가 상당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농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이 회사가 어떻게 잘못된다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회사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뭐 좋은 소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지금 회사에서 이런 분위기로 입을 딱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좋은 호재 소식을 낼 가능성이 진짜로 있을까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오해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 회사의 지금 입장 스탠스가 전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HLB이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지만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짚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